안녕하세요 도아 가현입니다 나 근데 얼굴 너무 퉁퉁하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머리 좀 열린래? 어떡해? 됐어 괜찮잖아 다시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이 키스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워가지고 저희가 사탕보다 아이스크림을 이용해서 키스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과 맞춘 사람이 필요하겠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렛츠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러면 여보가 맞추는 걸로 자 아이스크림은 총 다섯 종류고요 내가 일단 먹고 싶은 걸로 해야겠죠 첫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뭔가 이거 문제 내니까 좋다 여보 나는 지금 더우니까 냄새는 안 나지? 냄새로 맞춤 수 있어 일단 그거네 다네 하드네 응 하드야 champagne 아 시원해 시원해 한번에 가뜩 머쥬게 메로나 어떻게 알았어? YouTube 하루 맛이나? 저거봐 RP1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무 더워 시원하지 이거 좀 쉬었다 맛이 너무 세 근데 이거 알지 여보 맛이 점점 겹쳐질 수도 있어 자 다음 냄새 안 나지? 아이스크림 냄새 잡잖아 있긴 하네 아직까지 냄새 안 나 오우가 씹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치? 내가 원래 아이스크림 좀 씹어먹어 안 빨아먹고 약간 과자 같은 맛인데 과자 같은 맛? 약간 초코 같은 것도 있고 초코.. 초코인가 이거? 쿠키 같은 쿠키.. 아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봐봐 다시 모르겠어 모르겠어? 힌트 힌트? 잠깐만 내가 여기 써져 있는 걸로 내가 힌트를 줄게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가 들어갔어 코코아 맛이 나? 코코아 맛이구나 약간 내가 초코 같다고 했던 게 그리고 땅콩버터가 들어갔어 땅콩버터? 안 모르겠어 안 모르겠어 안 모르겠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 힌트를 줘 내가 여기 포장지 있는 데로 힌트를 줄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볼까봐 몰래 먹는 왜 힌트를 안 주려고 했는지 알겠다 누가 봐 그거 맞아 어 아 뭐야 맞아? 응 아 이거 땅콩버터 맛이네 그치 들으니까 그 맛이 나지 난 여태 살면서 이게 땅콩버터 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도 자 다음 다음 아이스크림은 이겁니다 누가 봐 너무 맛있다 누가 봐 맛있어? 응 차가워 이거는 내가 진짜 힌트를 많이 주는 거야 참고로 응 엄청 차가워 응? 아까보다 엄청 차가워 차가워? 어 이거는 엄청 차가워 다 한 번 폴라 내가 눈 감고 먹어도 이 맛이 날까? 포도맛 나 포도맛이 나고 폴라포가 얼음이 있잖아 근데 이게 잘못 먹으면 그냥 얼음 맛 밖에 안 나는 느낌이야 다음은 이겁니다 아 어 이건 좀 많이 녹아가지고 다 먹었어? 응 마시나? 나 이거 알겠다 뭔데? 바밤바 어떻게 알았어? 왜 이렇게 쉽게 맞춰? 나 이거 알겠다 왜 이렇게 쉽게 맞췄어? 이거 먹자마자 이거 확 오는데 바밤바 아시나? 응 밤맛이다 아 이게 밤맛이 되게 세게 나는 애였구나 아 아 아 맛있어 자 이제 마지막 너무 근데 쉽게 맞춰가지고 금방 끝나 벌써 마지막이야 너무 딱딱한데 다 먹었어? 응 다 응 다시 안 먹었네 아니 먹었어 먹긴 먹었어 그때 사탕처럼 뭐 그렇게 했네 먹는 척 했네 아니 먹긴 먹었어 먹긴 먹은 거 뭐야 아니 먹긴 먹은 거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 먹긴 먹은 거 뭐야 먹고 엄청 희석 시켰어 아 왜 희석 더 맛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조금 먹고 입에 조금 남겨줄게 응 이건 아직도 내 입에서 맛이 난다 굴 아니다 아 이거 뭐지? 나 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익숙한데 아 뭐지? 왜 어떤 부분에 왜 어떤 부분에 이거 아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그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아 나 알았다 뭔데? 기름을 모르겠어 아니 그거 그 초코맛 나는 거 어 원시인 같은 애들 있고 맞지? 원시인 어 맞아 맞아 뭐지? 빠삐용 아니야? 뭐지? 아 뭐지? 아니야? 빠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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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빠삐코 왜 이렇게 좋아해? 빠삐코 뭐가 내 입술이?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